형깃롱 머사 하트 판단에 머사 하트 능력인가? 하트 능력이에요? 너 아까 한 개라매 뒤질래?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보라를 쳐? 머사 죽이자 머사야 너 중얼중얼거리면서 욕하고있지 꺼지라이키는거 내가 볼 때 아직도 생각났는데 유치원생 때 욕한거 맞아 나도 맞았거든 내가 봤을때 머사 그 뭐지? 아기야 아기와나 그 때 욕한거 맞아요 이거 슈퍼 쌍욕을 한거지 험런 짜잔 어 뭐야 불로 죽일거야? 불타 죽일거야 불타 죽일거야 먹고 죽을거야 응 못 죽게 할거야 먹고 죽을거야 안 죽어 응 기아파 죽어도 먹을거야 기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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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머사 죽었다 detail 다 먹어анный 저리했어요 죽뮤님 왼쪽 쭐 actor 야 근데 머사는 좋은게 이거 상잔에 넣어주세요 이거 체력 다 으어가지고 이거 예토 전생술이 퇴 glitch 태어나가지고 이거 캐리하려고 지금 그니까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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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내가 불태웠더니 죽었어 아 진짜 나 지금 자괴감들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따라하는데 너 그럼 죽자 죽을게 아버님 저거 리타야? 리타 딜을 조심해야지 리타 돼졌다 너 딜을 조심해야지 너 돼졌다 뭐야 내 사냥감을 뺏어갔어 저 사냥꾼 녀석 죽여버리게 했어요 리타는 사냥꾼 리타는 사냥꾼 사람 잘 죽여 리타는 와 나 이 컨텐츠 빨리 끝낼거야 도저히 도저히 오랫동안 못하겠다 자 갑니다 긴장해라 OUR 난 사 응 더불이 불집힐거야 미친거 아니야? 왜 낙사했어 낙사야 낙사 무슨 쏘라 어떻겠대? 누가 간지럽게 뭘 쏘는거같아 아 어? 오케이 뭐야 옛투 fo 어제 벌써 떴어? 어이구야 이거 안가져갔네 이것도? 어이구야 챙겨야지 우리 상자에 넣어 뭐야 예전에 벌써 떴어? 어이구야 이거 안가져갔네 이것도? 어이구야 이거 챙겨야지 그 속에서 다시 죽였어 니 따른 솜사게 감사합니다 이 구데기 아이템들만 있잖아 뭐가 더 좋은거지? 리프 쭈르락생 리프트 빵팡은 놀이를 주말합니다 줄리 개미와 흙은 먹기 때문에 쭈르락드람 자 이거 봐볼까요? 이거 너블님이 하트 안 넣어주셔도 돼요 운영자님이 넣어줘요 가져가세요 나침반은 왜 가져가? 나침반이 뭐있어? 오? 아 이거 오피라 가능한거야 어려워 운영자님 루이타 루이타는 어 사라졌다 자 일단 첫번째는 여러분들 예토전 생술의 신의 신의 갑옷을 찬 제우스 리타구요 피가 60줄이 늘어나네요 실화야? 루이토는 예토전 생술의 신의 갑옷을 찬 제우스 리타구요 미쳤다 미쳤다 컨트롤 캐릭터다 3번 뽑기한 루이타 뽑기를 해서 대박이 났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구구구 뽑기를 또 할거다 라고 하네요 아 네번째가 여깄네요 미친거 아냐? 그렇게는 루이타 루이타는 이상하게 화가 났다 라고 하는데 와아 얘가 일단 문제네 루이타 입냄새 방어 부스터 라고 되있네요 이 얼굴 하수구 썩었네 이 얼굴 하수구 썩었네 입냄새 이렇게만 해야지 와 우리 예토전 생술 어떻게 죽여? 아 잠시만요 이거 설정 안되있습니다 만드기 탈락 오케이 만드기까지 뽑혔네요 오케이 만드기 탈락 수고 만드기 자 머싸입니다 자 머싸는 신의 가벗으로 입고 태어납니다 두번째는 너블이 자 샷건 헌터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세번째는 중력 클로버 그대로 가게되네요 중력아 왕구다 애들 개쎄 머싱 개쎄 못죽여 다섯번째 리타 야 이거 애들 어떻게 죽이냐 이미 먹고있어 아 순이님이구나 이거 개쎄 와 순이님이 네번째 걸렸어 자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버튼 한 번씩 자 이렇게 핑맨이는 또 태어나지 못했다 자 이렇게 핑맨이는 또 태어나지 못했다 가자 자 좋은거 고마웁니다 아 오늘 무기 공격력 제한 말씀해주세요 이정도 체력인데 나 짱세다 근데 진짜 아 근데 무기가 없네 암흑가 다 된다고 이 말이죠 투명 누구야 투명 누구야 리타는 투명 포션이야 와 투명까지 먹었어 리타는 투명 포션에 어 뭐라는거야 투명 말하라 갈투명 내 입냄새 맡아보실구 오 오 니 얼굴 하시고 투명해진 투명해진 방금 진짜 나왔다 근데 이거 내 입냄새라면 나 왜 니 얼굴 하시고 자 킬타임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머사피 최소 30줄입니다 덤비세요 아직 안참겠지 어 맞아 머사피 우리 다같이는 머파를 죽이라라 아 핑계라 목을 덜어 우리 다같이는 머파를 죽이라라 머사피 30줄이야? 머사피 30줄이야? 머하 머 니타는 먹는다 니타는 먹고 있다 니타는 머사 데스노트사 아 아니 덜어 먹었어 덜어 먹었다고 아 이런게 아싸 원래 그런거지 내가 다 빼서 먹었다고 내가 빼서 먹었다고 오 다행이다 내가 다 먹었다 니타는 덜어 먹었다고 왜 내가 공격력 한 세트 훔쳐 먹어 머사 자 괜히 너블이랑 싸우다가 죽을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냥 이대로 먹죠 만득이 어디갔어 다 대수로 시작했어 나는 투명 퍼션이라 머사가 발견 못해 이거 괜히 너블이 죽이려다가 제가 죽을수도 있어요 조심해야되요 안 돼 이상한 칼들만어 머사야 머사야 아 이거 과거 승리인데 마 만득이 털들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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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머 맞았는데 wink 우리 도전 오! 멋 작아! 벗어 사람을 죽였다 벗어 사람을 죽였다 니타는 니타는 죽는거 원해 너리빼자는 돈을que는 못해서 죽어라 만득이가 모든 일의 원흉이야 나 죽으면 안돼 너 어떡하더라 니다 죽으면 아파 자 공격력 빠르게 먹겠습니다 뭐야 나 피에 다섯칸 올라왔어 내가 누구치기? 나 죽는다 니다 죽는다 니다 죽는다 내가 쟤 죽여줄게 빨리 타방 니다 죽는다 니다 죽는다 니다 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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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리다 니다 리다 살고있다 리다 살고있다 리다 아니 죽긴 이래다 니다 리다 모른지 이건 건가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 일단은 은신이다 하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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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그.. 나는 말은 리다 개쓰다 어... 만드는 dwarf KABUL 사과 죽는다!! 힘포션 아직 안 먹은 상황이야 힘포션이래 좋아 자 낙사로 한번 줄..께요 뾱 어디있냐 으흐 오케이 왜? 비가 안차 뭐야 이거 비가 안차잖아 비가 안은 대수로 오후 1분 남았다 실어여? 오따 기도를 했더? 오따 기도를 했더? 오따 어 아꺼 다 오따 Ap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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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개망했다 이거 뭐야 니타 다크 입냄새 미치 입냄새는 나인데 개망했네 이거 니타 다크 입냄새 야 이거 원래 낙사하면 피차지 않냐? 왜 피 안 차냐? 뭐냐? 오늘은 다른가 봐 잘 모르겠어 미쳤다 멋사 곧 죽어 완득이 찾는 분께 우승을 알려드립니다 자 힘을 강화해서 죽이는 수밖에 없다 방법은 단 하나 제발 어서 뒤져요 허허허허허 죽음이 일단은 리더는 템 좋아 나도 먹었어 오케이 좋았어 우와 이거라도 먹었다 제우스의 검 신속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공격력을 늘려서 한방에 죽여 보자고 야 은신이 계속 무한인가봐 엄청 많나보네 아니면 포션이 리더는 포션 많아 지금 리더는 뒷냄스팸 모으고 있어 오우 오우 리 리 리 리자는 악어 찾고 있어 어디지 살아? 어? 뭐야? 오! 지스윙 붙는다! 좋아! 더 빨리 찬다 녹아다 하자 좀 깎이더라도 원래 차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자 좋았어 와 미쳤네 어딨지? 자 이거 계속 써서 체력을 좀 채울게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체력 차는데 되게 오래 걸려 이 정도면 엄청 빨리 차는 거야 아 탱탱몰 컨트롤 쓰자고? 근데 이거 그러면 조금 남겨놓자 저기 있다 이것도 있네 아니 미친 뭐하는 사람이세요? 아 이거 쓰면서 아 그 말이었구나 이거 썼으면 됐네 아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미 일단은 작권 좋아해 땡탱몰 아 Kash 당탱몰 어딨을까 못 봐도 돼 오호 이거 안되나?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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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빛하 우리 빛하 이기는 빛하 우리 빛하 잠깐만 나는 검이 개쎄잖아 개 아플걸? 개 아플걸? 개 아프죠? 바로 어딘가 보스몽 리타가 아직 남아있다 마이버트 6교에서 6교에서 피 터지는 혈투를 하자 오케이 피 터지는 혈투 그래 내가 인나를 위해 인남새를 모아놨지 오케이 안싸울거야? 아니 음 안싸울거야 뭐야 뭐야 음 안싸워 이거 라이트 소우드 주인조 아니구나 옛날에 그검인줄 아거 인남샤이 탕기로울걸? 음 안가 응 가줘? 아거 아거 가줘? 응 가줘? 응 구기좀요 갈게요 예 오케이 도착 리타 입냄새 아 최종보스인줄 알았잖아 최종보스 맞거든? 구데기네 이거 아니 찔리타 이거 뭐야? 방고 부스터 아니 어떡해 내 입냄새 맞고도 정신이 말짱하지? 하하하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그 예토 전세술 시작한 다음에 순이님을 뒤진게 진짜 신의 한수였던거 같애 내가 못 죽였으면 못 이겼을거 같애 아니 그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내가 우승이 때문에 멀리 숨었어야죠 아까 순이님이 거기 들어간거 같아가지고 여기로 찾아봤거든 있더라고 와 근데 그걸 또 찾아내네 지나가다 생각해보니까 순이님 죽여야겠네 생각해가지고 순이님 어디있더라? 거기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갔지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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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음시간에는 더 재미난 여러분들의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스토이 여러분들 8시에 생방송하니깐요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그리고 생방사수하는것도 잊지마시구요 저희는 그러면 종족전쟁으로 여러분들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종족전쟁 꿀잼특집2 시작하니깐요 여러분들 종족전쟁1 한번 정주행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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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